김성수 최한욱의 치사 독설 그 때 와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앞자리에 오셔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와주시죠 그랬는데 비공개 때 하세요 비공개 때 하세요 옆에서 또 걱정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이준석은 자긴 자신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98년도 2억 6천만원의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씨가 수용하면서 45억이란 돈이 나왔습니다 얼마? 얼마? 하하하하하하하 쟤도 왜 저래? 이거 다 방송 나왔어 이거 노크 브이로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유튜브에서 지금 막 돌고 있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덕적 관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다음을 보면 더 기가 막히다니까 98년도에 2억 6천만원의 내가 경매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씨가 수용하면서 45억이란 돈이 나왔어요 제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어? 레알? 이의신청을 했대 45억이 나왔는데 저는 이 땅에 이 금액 받을 수가 없다고 땅값이 터무니없이 작겠다고 생각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옆에서 이 편을 봐 깜짝 놀랐어 하하하하하하하 얘 또 누구야? 하하하하하하 전 뭐야? 딱 그런 배알로 올라서 레알 아 저희들 왜 저러냐 하하하하하하 저게 씨에서 수용을 한 거를 이야 45억이면 잘 받은 거예요 아니 98년도에 2억 3천 4천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45억이 됐어요 와 20년 동안 몇 배가 뛴 거야 이게? 200배? 200배가 넘게 뛴 거 아니에요 와 진짜 투자의 귀재다 이게 터무니없이 적다고 이의신청을 했대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은 그 당시 시세를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적다고 그랬으니까 한 7, 80억은 본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보았으니까 이거 터무니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럼 몇 배야 저게 뛴 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기 공직자잖아 어? 공직이 먼저야 투기가 먼저지 일단 벌고 봐야죠 유엔에서는 그렇죠 공직은 투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 하하하하하하 투기를 하려고 공직을 하는 거예요 윤희숙도 마찬가지잖아 아 그렇지 공직을 하다가 투기를 하는 게 아니고 투기를 하려고 공직을 하는 거라니까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이런 도둑놈들을 냅두고 그 애만 LH공사 조장하게 그냥 나가기 열심히 그냥 한 30년 일하다가 나중에 퇴직하면서 어?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한 놈들은 다 때려잡고 그러다가 야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돕아야 돼 보세요 보물섬이네 보물섬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을 하니까 어? 제가 법안을 양도세 면제법안 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이 코멘트 이거 어떻게 해야돼 지가 나 고백을 해 지 입으로 양도수 면제범하는 걸 왜 냈겠어 야 비공개로 하지 그랬어 뭐야 방송을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이렇게 놀면 아니 이게 뭘 부지석을 하고 평론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 지들끼리 끝내버려 너무 재밌어서 이거를 다 피드들이 다 캡쳐를 거야 자 양도수 면제 법안을 냈는데 지자체나 국가가 사유재산을 가지고 갈 때는 양도수를 면제해줘야 된대 지자체나 국가가 그 법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지금? 발휘했다는 거야 지가 이거 이해 충돌 아니냐 이 쉘이야 야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할 짓이냐 그런데 이 법안을 했더니 강기윤이 양도수 안 내려고 법안을 했다고 해가지고 참모진들이 어쩔 수 없이 빨리 받아야 된다고 해서 45억에다가 과일값이라도 덮어드리려고 지금 여기에 다 의도가 다 들어가 있어 자기가 왜 과일값을 과다 계산했는지를 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심리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어 문우님 와 카메라 켜진 것을 망각했나보다 망각 안 했어요 그 얘기를 했다니까 앞에서 그 앞에서 옆에 그 기자의 눈을 이 옆에 기자의 눈을 보세요 저 보좌관 아니에요 보좌은 당혹스러운 거예요 제가 국민의힘은 이익지향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정도로 심각한지는 몰랐어요 이거 뭐 대놓고 장사하네 국회에서 양도세만 해도 얼마가 되겠어 양도세만 만약에 감면이 된다면 몇억 40억을 받을 때 양도세도 전혀 안 내겠다는 거야 그렇지 45억을 생으로 받겠다 이거지 세금도 안 내고 국가가 가장 세금 야 로또도 인마 국가가 줘 국가로 복권 그래 로또도 세금 있어요 로또도 세금을 내 이런 말도 안 내는 소리가 있어 좀 있으면 그 법도 발휘하겠네요 로또 세금 낸지 로또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확률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안 할 건 제가 금메달 따가 올림픽 나서 금메달 따는 포상금을 받아도 세금 포상금도 세금을 내요 야 진짜 정말 뼈 빠지게 그냥 자기 몸을 갈아 넣어가면서 어? 훈련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받아도 그 포상금에서 세금을 낸다고 이게 정말 아우 정말 어떻게 지금 윤희숙이 문제가 아니네 지금 강기훈이? 놀러와 강기훈 얘는 있잖아 지금 권위기에서 걸린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다 털었어 지금 다 털었어 자기 가족 이름으로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인으로 한 것도 그건 털지도 않았어 아직 아 진짜 근데 이게 억울하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제대로 멘탈을 볼 때 12명만 잡혔다는 게 납득이 안 돼요 적어도 한 배수는 나왔어야 된다 민주당에 근데 공정위에서 기계적 균형을 맞춘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국민의힌만 까면 이제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열린민주당도 하나 그냥 덤으로 넣어놓고 그렇죠 이게 무슨 권익위에 장사해? 그러니까 권익위는 솔직히 국민의힘 눈치를 봤지 더불어민주당 눈치를 본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어? 자 일진단조 얘기 어제 우리가 해드렸잖아요 2018년에 100억으로 지내 땅을 샀는데 그 100억이 기업이 기술 투자 그런 거 한다고 돈 빌려가지고 100억으로 땅 산 거야 어? 이게 투기 아니냐? 자기 기업으로 땅 투기 한 거야 근데 그게 억울한 거야 4대각을 팔아가서 다시 자 보세요 자 그 자기가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건 시가 책임이 있대 이런 식으로 지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억울하고 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든대 그러니까 옆에 눈초리 박혀진 거 봐 옆에 있는 기장지 보자는지 내가 보기엔 기자 보자관이에요 보자관이야 제가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야 눈초리가 이전에는 깜짝 놀랐었거든 지금은 이 새끼 경렬은 빛으로 바뀌잖아 뭐 이런 새끼 다 있나 아니 기자가 옆에 앉아있을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보니까 보자관이 기자들이 와서 기사 쓰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라서 근데 어쨌든 보자관이라고 해도 아니 그냥 넋이 나간 거야 지금 멘탈이 그래서 당의 열정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당에서도 최고위원회의 12명의 소명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소상하게 얘기하고 이것은 LH 사건하고 관계 없는 거고 권익위에서 수사 의뢰했으니까 의원님들이 잘 소명하고 살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로 얘기해달라 야 멘트도 써주자 당대표한테 멘트 불러오고 해서 받아 적게 해라 이준석 아니 근데 저걸 왜 공개로 한 거예요 정말이야 쟤들 난 진짜 이준석 그러니까 쟤는 쟤는 무조건 시청률이 무선이야 방송인의 마인드가 있다니까요 정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야 이거는 시청률 나오겠다 대박이다 그래갖고 저걸 공개로 한 거야 자 이제부터 이철규는 또 얼마나 기가 막힌 주장을 하는지 보십시오 최고위원님들이 탈당 결정을 할 때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권익위가 저에게 편법 증언을 했다 물론 편법 증언을 했다면 6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6월 말에 기산일이니까 9월 말까지 증여세 납부 자진신고를 하면 감액해주는 기간이다 그 이후라고 세금 납부고지가 나오면 입증이 안 되면 납부하면 되는 거다 근데 내가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건데 지금 그 기간이 아직 살아있는데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조치를 취해달라 구차에게 변명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편법 증여를 한 건 사실인데 세금을 내면 괜찮다 증여세 내는 기간 남아있으니까 괜찮지 않니 편법 증여를 했다가 걸리니까 세금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이 한마디 합니다 이준석 지도가 싸우실 일은 좀 뒤로 제가 봤을 때는 하시고 먼저 권익위와 다투는 것도 첫 번째 단계로 하시고 그럼 아마 이준석 지도보다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듯이 의원님 사안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가 지금 투쟁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서로 투쟁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어안이 벙벙하고 멘탈이 나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됐는지 원래 저랬던 거 아니에요? 원래 저랬는데 비공개로 계속해서 몰랐던 건지 우리가 그리고 준석이는 그걸 왜 공개를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한마디로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태 침몰하는 배에 선장이 도망간 상태 그리고 바지 선장 하나 앉혀놓고 배를 한 번도 저기 뭡니까 이거 그 오리보트 인과예보레를 앉혀놓고 침몰하는 배를 살려봐라 지금 어? 쟤도 혼자서 열심히 노쩍고 있는 거야 지금 유조선이 침몰해가지고 엄청난 견인선이 와야되는데 오리보트... 왜 저하고 싸우시는 걸 왜 배가 안나가지? 그러니까 저게 이준석 리스크에요 이것도 지금 그렇게 된 거야 사실은 저런 수준의 사람들이라는 거 국민들은 몰랐지만 저희들은 다 아는 얘기고 그런 것이 하나 둘씩 저렇게 탈로나는 게 저는 통쾌하고 좋습니다 좋게 근데 일단 너무 안쓰러워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관리가 돼야지 정치를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밥벌이를 어떻게 해 어? 밥벌이 잘할 수 있지 아 좀 세련되게 세련되게 해줘야 우리도 이바구를 털고 하죠 근데 저렇게 대놓고 해버리면 이 독소리 안되고 코멘이 부러요 개콘솥이야 이게 어?